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맵의 황주명 대표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 여러분들과 함께 황주명 베스트스탁에서 뵙고 있습니다. 그 베스트스탁이라는 것은 최고의 주식을 선별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최고의 타이밍을 함께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도 참 이번 주 이게 오락가락 시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판단하기 어렵고 또 힘들면서도 또 웃게 해주는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에게 기준을 함께 해주는 그런 어떤 방송이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오락가락 시장이라고 했냐면 사락도 굉장히 컸고요. 또 반전 상승도 컸습니다. 또 어제 새벽에는 미국 시장은 또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하다 보니까 이 장이 하락을 하는 건지 이 장이 상승을 하는 건지 기준이 안 설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내 종목은 또 이런 장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장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잡고 가야 될 것인가. 내 산업은 정말 상승할 수 있는 기준에 부합한 것인가. 아니면 하락하는 기준에 맞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함께 공유하고 또 여러분들의 어떠한 든든한 버틸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전화 023772-0263번께 하단에 지금 보이시죠. 그 다음에 문자 샵 3772. 그 다음에 게시판 이데일리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특히 전화와 문자 보내주실 때 세 가지 요소 꼭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셔야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과 또 어떻게 이 시장을 이겨낼 건지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 함께 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시장일수록 기준만 잘 잡으면 오히려 큰 수익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항상 최고의 기회가 된다는 것 주식 격언 중에 아시죠? 이 최고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다가 또 기타 궁금한 사항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요.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도 있는데 하단에 또 이렇게 참여 방법이 또 있죠.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 보시게 되면 핸드폰 카메라로 QR코드를 딱 누르셔서 참여도 가능하시고요. 문자 샵 3772로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전송해 주신다면 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주 일요일마다 또 라이브로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과 다양한 소통하는 부분들 무료 강연에 오픈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일요일 저녁입니다. 8시부터 9시까지 지도 2대1 리백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또 참고하셔서 또 함께하는 시간 가지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궁금한 부분은 그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은 제가 또 교재 두 권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또 많이 문의 주시게 되면 또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교재 두 권 함께한다라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 시장을 좀 무겁게 좀 바라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누군가 얘기해주는 분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헷갈리죠. 헷갈리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헷갈리는 시장이 정말 더 싫다고 차라리 올라가면 올라가고 하락하면 하락하지 왜 이렇게 시장에 헷갈리게 하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헷갈리는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로직을 잡는 것도 정말 주식 투자에서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시황과 그다음에 산업 종목을 통해서 탓다운 방식을 통해서 한번 어떻게 시장을 또 잘 이겨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황을 보시면 재료에 대한 빠른 순환매가 나옵니다. 없는 용어들이 막 나와요. 그죠. 메타버스라는 용어도 나오고 그다음에 갑자기 이제 중국 관련된 이슈의 종목들도 움직이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상단이 좀 닫혀있는 느낌이에요. 상단이 닫혀있다는 건 뭐냐면 삼성전자와 그다음에 삼성 SDI가 좀 더뎌요. 더디다 보니까 그 외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기차 섹터가 잘 갔거나 IT 섹터가 잘 갔는데 그 외에 섹터 재료에 목말려 있는 시장, 목말라 있는 시장이 지금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뉴제로, 새로운 재료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많이 좀 바라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연기금 때문에 얄미워 죽겠다라는 분들 참 많아요. 연기금이 지금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죠. 연기금이 지금 언제부터 매도를 시작했나요? 2021년부터는 매수를 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매도를 하죠. 왜 이렇게 매도를 하냐? 이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포트폴리오에서 국내 주식 편입을 좀 줄이고 해외 주식을 좀 늘리려고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심한 부분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결국 언제든지 담을 수 있는 순간이 올 거라고 보는데 지금 연기금 매도가 너무나 좀 크다라는 부분은 좀 리스크하더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분명히 하방에 대해서 상방을 경직하는 역할을 분명히 한다고 봅니다. 결국은 주식은요. 수급이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식은 꾸준히 수급이 들어와야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만들어지지 않다라는 부분은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지금 외국인 콜옵션은 다행인 게 다시 매수하고 있으니까 시장이 여태까지 매도 포지션. 콜이라는 것은 상승을 얘기하고요. 푸시라는 것은 하락을 의미해요. 롱이라는 것은 매수를 의미하고요. 쇼리라는 것은 매도랍니다. 주식 용어들은 아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콜옵션에서 외국인 포지션이 매도에서 매수로 돌아섰다는 것은 상방 포지션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만들어놨다라니까 하방 경직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크게 무리수한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오락가락한 건 맞으니까 상단도 닫히고 하단도 닫힌. 개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장일 수도 있죠. 박스권 장사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다음에 좀 요령껏 매매하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요. 진짜 박스권이죠. 제가 며칠째 박스권이라고 보는데 하단은 닫혀있고 상단도 닫혀있는 조금은 다소 지루한 어떤 루틴의 패턴을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종합질수가 2,982.45포인트에서 3,096.50포인트로 박스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거는 그나마 그나마 다행인 거는 아래 꼴이 잡고 위로 올렸다는 부분은 좀 포인트 쪽으로는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러다 보니까 재료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재료가 가느냐 어떤 재료냐. 그런데 이번에 한동안은 LG가 대박이 났었죠. LG가 대박이 났었는데 이제 그 LG의 딜을 이어서 포스코가 대박이 나고 있어요. 포스코 전기차 관련주들이 수납매급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포스코 엠텍, 포스코 ICT, 포스코 강판, 포스코 인터내셔널, 점점점 등등등 포스코에 관련된 종목들이 전기차랑 수소차로 연결이 되어버리면서 시장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얻었습니다. 사실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워렌 버핏이 대한민국에서 포스코는 20만 원 언더에서는 볼만합니다라고 워렌 버핏이 얘기했는데 아무도 잘 안 들었어요. 에이, 철강 회사가 이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그 가치주 중에 신성장 동력을 참아냈습니다, 포스코는. 그러면서 포스코 그룹주들에 대한 상방이 눈여겨볼 수 있는 흐름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새로운 수급과 모멘텀에 대해서 목말라 있는 시장에 대한 표현도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거는 뭐냐면 엔터주들에 대한 상승이 굉장히 또 핫해요. 사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콘서트도 못하고 활동도 못하다 보니까 좀 주춤했다가 요즘 백신 맞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 가치기대감들도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저도 올랐는데 미스트트롯이나 미스트트롯 같은 트론 열풍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30%를 또 뛰어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청률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끝났는데 그런데 그렇게 우리나라가 흥을 아는 문화다라는 표현을 해요. 예전에 농사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로 노래를 보면서 흥을 잊으면서 다양한 노래들이 나왔잖아요. 요즘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요즘에 대한민국의 노래가, 대한민국의 엔터가 세상을 장악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핫한데 요즘에 이제 국악이랑 또 연결돼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마스크 중에 도깨비 마스크라고 있습니다. 도깨비 문양을 넣은 마스크가 우리나라에서는 별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데 외국에서는 너무 핫하게 지금 또 열풍이 부러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저력주 중에 하나가 엔터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펜엔터테인먼트 뉴, 삼성출판사가 잘 갔는데 펜엔터테인먼트는 정시 테마까지 엮여버리는 바람에 더 좀 잘 갔습니다. 제가 주목해보시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기엄을 토했네요, 그렇죠? 7670원까지 12.96% 설마 뜰 수 있겠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그런데 갭으로 그냥 올려버렸습니다. 그다음에 뉴라는 종목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삼성출판사, 이건 쿠팡이 상장하면서 상상 나스닥 이슈가 있으면서 삼성출판사의 스마트 스터디도 쉽게 말하면 핑크퐁이죠. 아기 상어 노래 이런 것도 핑크퐁이 갖고 있는데 스마트 스터디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상장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있다는 부분도 좀 주목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굴뚝 없는 사업들이 좀 잘 가는 것 같아요. 네이버 관련된 부분인데 AI 및 클라우드 관련된 섹터의 종목들이 좀 잘 가요. 그러다 보니까 플리토 잘 갑니다. 요즘에 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뭐냐면 영문 같은 경우 번역하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영문 번역을 한글을 적어놓으면 영어로 바꿔주고요. 영어로 적어놓으면 또 한글로 바꿔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예전에 유료였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무료화됐고 이걸 네이버랑 오히려 기능을 합작해서 더 쉽게 만든다라는 것 때문에 관련된 종목이 움직이고 있고 플리토는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는 외국어에 대한 장벽도 많이 무너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관련된 섹터 AI 관련된 기술로 주목해보셔야 될 것 같고 썸에이지라는 종목도 클라우드 이슈랑 함께 상승했다는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굴뚝 있는 사업은 아직은 전기차와 수소차가 장악하고 있다. 그다음에 굴뚝 없는 사업은 굴뚝 없는 사업은 쉽게 얘기하면 AI라든지 엔터죠. 대한민국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굴뚝 없는 사업에 대한 열풍이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으면서 어떠한 흥과 엔터 그다음에 AI 이런 쪽에 대한 모멘텀은 지속되고 있다. 관련된 부분들을 좀 참고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참여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좀 지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 023772에 0263번 문자는 샵 377인데 제가 요즘에는 완전 발로 띕니다. 이제 조금 또 활동을 많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누구보다도 산업적인 부분들 제가 자신을 할 수 있는 건 실무적인 이야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제가 많이 문의를 주시게 되면 다양한 또 실무 쪽에서 느껴지는 이야기들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론으로만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전달해드리는 시간 말씀드릴 테니까 많이 문의 주시게 되면 또 시원하게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종목명 매스크와 비중은 꼭 함께 보내주셔야 된다는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제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숙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1590원에 15% 아,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종목명... 네, 네, 이루온 이루온 매숙가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네, 1590원에 15% 아, 1590원에 15% 혹시 뭐 이 종목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블록체인? 블록체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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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 때문에 들어갔더만 블록체인이랑 그 다음에 5G 이 두 개가 해치는 사업인 거 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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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루온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 꿈이 있는 종목이죠, 그렇죠? 꿈이라는 건 요즘에 이제 가상화폐 이야기들도 많고 다양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실적이 작년도에 조금 좋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올해 어떻게 될 건가와 기대감이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어쨌든 시청자님 수익 중이시네요? 네, 네, 조금 조금,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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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이루온이라는 것이 두 가지일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요,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은 암호화 기술인데 암호화 기술 중에 해킹을 덜 당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블록별로 체인을 엮어서 만들기 때문에 한쪽이 뚫려도 그 암호를 끊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은행권과 다양한 쪽에서 쓸 수밖에 없는 기술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5G 쪽도 마찬가지인 게 사실은 1분기까지는 저는 그닥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실적적으로는요 그런데 2분기, 3분기 이제부터 다시 본격적인 정상적인 여러 가지 사회생활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진다면 백신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기간 사업에 대한 기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굴뚝이 있는 사업, 5G, 굴뚝이 없는 사업, 블록체인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성장 모멘텀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주목 보시게 되면 아직 많이 안 갔죠, 그죠? 다른 종목은 3, 4배 갔는데 이건 2배밖에 못 갔잖아요, 바닥에서 충분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차트 보시게 되면 지금 파란색 선 보이시죠? 여기가 조금 많은 매물이 쌓여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가 쉽지 않대 그래서 목표가가 1,900원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또 다시 내려오면 매매 가능하실 것 같은데 매물 과정으로 봤을 때 목표가 1,900원을 제시드릴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을 보시게 되면 1,400원, 1,420원 잡히는데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워낙 바닥 구간이니까 목표가는 1,900원, 손절가는 1,420원 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십시오 꿈이 있는 종목은 참 좋습니다 또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는 훨씬 더 큰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청자님들의 꿈은 수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기운을 조금이나 받으셔서 다음 주에는 더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시청자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과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현대 일렉트릭이고요 현대 일렉트릭 네, 17,850원에 100%입니다 아, 100%, 17,850원에 100%요 뭐 들고 가게 된 계기가 뭐 있으십니까? 어, 좀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 월방으로 찾아보다가 네, 네, 네 지금 괜찮은 자리인 것 같기도 하고 기간 수급도 괜찮아서 렉트로 왔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전기차 주유소랑 관련된 종목인지도 모르겠고 목표가를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될지 그런 게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사실 이번 시장의 특징은 뭐냐면 소외됐던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것 같아요 뭐냐면 포스코도 굉장히 소외주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종목이 움직였고 현대 일렉트릭 체제 주유소는 현대중공업인 건 아시죠? 네, 네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꿈이 좀 없었다가 최근에 이제 말씀하셨던 그린 뉴딜 신재생 에너지론 같이 연결해서 주가가 좀 연결되고 상승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대표적인 전기전자기업이니까 전기차 모멘텀으로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바닥주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사이클에서 바닥에서 4배가 올라왔으면 한 태포가 같다 나머지 종목도 다른 분들도 시청자님들도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바닥에서 4배가 갔으면 원사이클은 나온 겁니다 그럼 지금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5천원 정도 4,840원에서 4배 2만원까지 갔으니까 원사이클이 나온 거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숭고록입니다 다른 코스닥이라든지 종목 보시면 딱 4배에서 숭고록이 하는 종목들이 많아요 자, 근데 지금 숭고록이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느냐는 건데 지금 시가총액이 한 6,700억입니다 6,700억인데 그럼 이제 종목한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종목아 1조 갈 수 있어? 그 이유는 뭐야?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그 답변이 나오는 게 결국은 기대감과 그 다음에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기전자 사이클에서 기대감과 실적은 현대 일렉트릭은 아직은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조에 대한 기대치는 있다라고 보는데 자, 지금 현재 7,000억 정도 구간인데 30% 정도의 상승 모멘텀이 더 있다라고 보면 2만 5천원 2만 5천원 부분까지는 저는 상승이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2만 5천원이 가면 좀 길게 주봉, 얼봉으로 보면 매물대가 존재랍니다 매물대가 지금 이렇게 시청자 여기 매물대 보이시죠? 2만 5천원에 이 구간은 좀 다소 어려울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목표까지는 2만 5천원을 제시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도치 만들었던 1만 4천원 구간인데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좁은 좁은 움직일 것 같아요 급한 종목보다는 약간 좁은 좁은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좀 기간을 두시고 목표가 2만 4천원 손절가 1만 3천 8백원 제시드리고 대응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성우 투자 되십시오 네, 오늘은 좀 다양한 종목들이 왠지 또 문의가 많이 오실 것 같은데 제가 좀 속 시원하게 이야기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후성 후성 네, 1만 3천원에 20%입니다 1만 3천원에 비중 20% 들어가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친환경도 그렇고 다른 방송에서 또 추천 주고 그래가지고 한번 들어갔는데 계속 빠지네요 아, 이게 종목은 좋다고 하는데 빠지니까 그게 제일 또 안타까울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제 후성을 하게 되면 세 가지 모멘텀을 봐야 되는데 후성은 원래 강한 달이 있어요 강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7, 8월에 좀 강해요 왜 그러냐면 이 후성 같은 경우는 에어컨 냉매가스 있잖아요 네, 네, 네 냉매가스 시작의 선두업체입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더운 날 잘 가요 그런데 이제 조금 춥잖아요 날씨가 아직은 그리고 또 봄에는 좀 덜 가는 성향이 있어서 주식의 성향은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것만 있으면 서운한 게 두 번째는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전기차 관련된 전해질 관련된 물질을 만들어요 네, 네 그래서 전기차 관련된 물질이 있고 세 번째로는 탄소 배출권 관련된 종목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세 가지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코스피 200 종목입니다 코스피 200 종목인데 시총이 1조라면 좀 저평가되어 있기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은 원래는 8,000원에 사서 원래 12,000원에 파는 게 기본 노직이거든요 네, 네 나중에는 이거 알고 계시면 좋으세요 8,000원에 사서 12,000원에 매도 이게 습관적으로 그래요 이 종목은 참 얄미운 게 더 가지도 않아요 12,000원 가면 또 눌려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님 나중에 지금 20%잖아요 네 조금 더 한 9,000원 밑으로 내려서 8,000원대에서 밑으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세요 20% 정도 네, 네, 네 그리고 나중에 12,000원 내면 내용은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데 이게 12,000원 내면 그냥 과감하게 매도를 하세요 네 그리고 나중에 또 8,000원에 매수를 하세요 이걸 반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요 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 계속 좀 기다려도 되는 건가 아니면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는 건가 이 종목은요 어차피 기다리면 또 올라오잖아요 보시면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차트거든요 차라리 8,000원 내려왔을 때 물을 타셔가지고 본전에서 한번 매도하시고 다시 또 밑에서 매수하신 전략 유효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도했다 8,000원에 다시 사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이요 잠시 한번 볼까요 시간의 은음이나 이런 것들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 마무리 드릴 건데요 기관 수급이 좀 안 좋으니까 근데 지금 좀 반 정도 매도하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반 매도해서 그 반을 다시 평단을 맞추면 되잖아요 반은 들고 가시면 좋은 게 아직 회사는 좋습니다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또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략 종목의 습성을 잘 하셔야 돼요 고전화 023772-0263번 문자샵 377인데 종목 매수과 비중 제가 주식글 2,000개의 종목을요 제가 15년 동안 봤거든요 물론 신규 종목은 모르지만 그 종목들의 습성들까지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니까요 한번 더 문의 주시면 철저한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과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SK이노베이션이고요 네 네 매수과 29만 5천원 네 비중 30%요 SK이노베이션 들고 가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아 지금 주식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네 네 처음에 그냥 연습 한번 사봤는데 처음에는 되게 수익이 컸는데 요즘에는 되게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많이 빠져서 걱정 좀 되시겠어요 요즘 최근에 좀 많이 빠져서 걱정이 돼서 전화 드려봤어요 네 단기로 보세요 아니면 좀 길게 더 보실 수 있으세요 길게 더 보실 수 있어요 길게 더 보실 수 있으세요 네 네 대한민국의 3대 전기차 관련된 핵심 종목을 뽑으라고 그러면요 1대가 삼성 SDI LG화학 1대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2대가 삼성 SDI 3대가 SK이노베이션입니다 이게 3대 종목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요 시총 기준으로 봤을 때 61조 정도 돼요 시총이 그리고 삼성 SDI는 지금 시총이 약 46조 정도 돼요 이게 1대 2대잖아요 그렇죠 지금 SK이노베이션 보면 시총이 24조밖에 안 돼요 좀 격차가 있죠 그렇죠 LG화학 60조 삼성 SDI 50조면 왠지 10조 다운하면 한 3, 40조는 가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SK이노베이션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소송권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좀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웠는데 다시 SK이노베이션이 키머치기를 할 거예요 아마 종목들 별로 그러면 이 적정 가치로 봤을 때 제가 35조 정도 보고 있거든요 35조면 지금 24조 대비 10조 정도 더 올라간다면 그래도 한 30에서 40%는 더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키머치기가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25만 원에 한 40% 계산을 하면 35만 원 정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35만 원까지는 가치평가로 봤을 때는 무난하다 그래서 좀 35만 원 정도에서는 한 번 정도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전기차는 슈퍼사이클인 게 맞는 게 요즘에 제가 이제 전기차 업체들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게 다른 데는 지금 사랑 구하기가 쉽대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직원 채용이 쉬운데 전기차 직원 채용은 어렵대요 그만큼 잘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35만 원까지 좀 길게 보시고요 손절 라인은 20만 원 보는데 손절 라인은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좀 길게 보시면서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언제나 수익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인데 참 주식이라는 것이 내만 같지 않아요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좋은 종목이 결국 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도 체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좀 전화기 가까이 되시면 전화 잘 들으실 것 같아요 아 제가 지금 외부에 있어가지고 아 그러시구나 제가 크게 했는데 그냥 더 크게 할까요? 아 괜찮습니다 제목청이 잘 들리시죠? 네 저는 잘 들립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스카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지트리 비엔티고요 네 2만 5천원에 17% 이거 물타기 해가지고 이 정도 된 거예요 아 물타기 해서 네 그러니까 지트리 비엔티는 종목도 좋은데 이렇게 급박해서 화가 나시겠어요 아 갑자기 떨어져가지고요 이게 되는데 안되고 이 장군이었어요 일단은 도널이 비에피 종목은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 지트리 비엔티가 사실은 이제 임상 그 안구건조증 있잖아요 네 그리고 임상 3상 결과도 있고 그 다음에 교모세포 치료제든 그 쉽게 얘기하면은 좀 국가적으로 밀어주는 여러 가지 치료제들에 대한 임상 결과도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최대 주주가 지분이 작아요 아시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HLB랑 지트리 비엔티랑 악재 뉴스가 한번 나왔었잖아요 네 확 떨어졌어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오명은 벗었잖아요 그렇죠? 지트리 비엔티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근데 왜냐면 돈이 없나 봐요 회사가 근데 이제 최대 주주가 지분이 없다 보니까 그 지분 이슈가 아직은 좀 남아있는데 이건 고통을 주지만 치료가 되냐 안되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아직은 좀 몸이 아픈 종목이긴 해요 근데 지금 치료를 할 거예요 치료를 하는데 좀 회복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좀 너무 단기로 안 보셔도 되죠? 예 일단은 희력은 아니니까 좀 길게 보시면요 이거 어차피 뭐 나올 이슈는 많으니까요 지금은 수술하고 나서 지금 회복하는 구간이라서 좀 길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빠르게 해보고는 안되지만 충분한 부분은요 3만원 이상은 다시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3만원에 매도하시면 되는데 지금 너무 급하게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좀 바닥에서 좀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라도 지금 또 할까요? 어떡할까요? 그냥 놔둬야 되겠죠? 네 그냥 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 수술했으니까 좀 치료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3만원에 기존 물량 갖고 그냥 들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제약바이와 관련된 종목들도 좀 많은 문의 좀 주시고 계시는데 사실 저런 게 좀 억울한 것 같아요 잘 갈 수 있다가 갑자기 악재 뉴스 때문에 빠지는 경우 그런 부분들 근데 오늘 제가 속 시원하게 말씀드렸죠? 제가 알고 있는 정보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들 제가 웬만큼 다 스펙트럼을 갖고 있으니까요 많이 문의 주십시오 궁금한 내용들 팍팍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시청자분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그 시청자님 보유했으신 종목명 매수과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아 지혜팜택이고요 1380원에 20%예요 아 지혜팜택이고 제가 매수과랑 비중을 잘 못 들었어요 1380원에 20%요 1380원에 비중 20% 네 추가만 해가지고요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네 저기 대상체와 관련 주기도 하고 많이 가격이 조정을 많이 받아서 그랬는데 요즘 계속 하라 하네요 제가 사실은 시청자님 전화 받으면서 재무구조를 좀 봤어요 네 그래서요 안 그래도 너무 위험한 것 같아서 그렇죠 재무구조가 좀 썩 좋지는 않아요 그죠? 그건 아시죠? 네 네 거기다가 지금 환기종목 들어가 있잖아요 네 환기종목 된지는 좀 된 것 같은데 한 달 이상 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환기종목 돼 있는 종목들은 사실은 정확한 진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주가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추가 매수를 더 하셔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제가 부채 비율 이런 걸 보고 있는데 많이 좀 감소는 시켜놨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상세 시즌이라 너무 저기가 두려워서 선절 다음 주에도 해야 되나 여쭤보려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정도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반등을 활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50원 있잖아요 네네 거기까지 한 번도 튈 것 같아요 이렇게 위로 그러면 1250원에서는 우리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지키는 건 더 중요하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거 여쭤보려고 1250원에 매도를 하시고요 네네 그 다음에 손절 라인을 보실 때는요 그 1000원 깨지면 손절 라인인데 이거 어떻게 버틱니까 그 1250원에 한 번 반등 나올 것 같고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기업일 것 같은데 오래가면 이 기업은 나중에 또 이상한 이슈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1250원에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들 항상 응원 드립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명 매수카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만도고요 네 네 7만 4천 5백원에 10%입니다 아 7만 4천 5백원에 비중 10% 네 네 만도 참 기업 좋은데요 근데 좀 요즘에 하락해서 좀 재미가 없으시겠어요 네 자 만도 들어가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십니까 그 잔율주행 받았을 때문에 좀 희망을 품고 들어갔는데 네 생각대로 안 되고 자꾸 떨어져서 이제는 매도를 해야 되나 해서 매도 시점 같은 것 좀 궁금해서요 사실 이제 애플카 이슈가 만도랑도 같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애플카가 조금 흐지부지하고 아직 불확실하다 보니까 못 올라간 건데 이제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만도가 과연 지금 현재 시총이 3조거든요 3조의 가치가 있는 건가에 대한 부분을 봤는데 지금 현재 현대차 시총이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0조 정도 내요 그죠? 그러면 만도가 현대차 쪽이라 이렇게 딜리나 이런 부분들 진행하는 거 봤을 때 자동차 이슈로 관련했을 때 저는 3조는 괜찮다고 봐요 지금 현재 뭐 자율주행도 있고 뭐 전기수조차 모멘텀도 있고 자동차 이슈는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 과정으로 봤을 때는 저는 다시 상승은 열려있다고 보는데 아 네 근데 이제 8만원 자리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들고 있으면서 좀 아쉬운 부분은 8만원에는 매도를 하시는 전략을 갖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길게 보신다 하더라도요 그 다음에 오히려 지금 비중이 10%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럼 시영현님 5만원 밑으로 내려오면 안 내려올 것 같다만 또 주식이라는 게 항상 상승과 하락이 있으니까요 네 네 오히려 추가 매수에서 평단을 낮추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10% 정도는 아 네 그래서 8만원의 전략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건강하십시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자도 제가 또 체크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년선 매수가 1250원 비중 20%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8일 최고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대한년선 사실 재무구조가 조금 안 좋죠 근데 대한년선이 그나마 좀 괜찮은 게 거래소 종목입니다 거래소 종목이고 시총이 지금 8천억 정도 돼요 근데 여기서 터너라운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데 아 이 종목이 이제 문제가 주식수가 너무 많아요 8억 5천만 줍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사공이 너무 많아서 올라가면 결국은 다시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EID, ETRON 이런 종목처럼 주식이 올라가는 것도 잘 올라가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면 후륵 내려온다는 거를 인지하고 접근하셔야 되는 종목이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보면 1,100원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올 것 같습니다 1,100원에 아쉽지만 정리하셨다가 나중에 재접근하신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체크하겠습니다 자 종목 보겠습니다 두산 퓨어셀 말씀해 주셨죠 6만 350원 비중 10% 자금이 많이 내렸는데 추매도 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수전기차 관련된 종목입니다 두산 퓨어셀 종목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코스피 200 종목이고 두산 중에서도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수소차, 전기차 이슈로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매수해도 됩니까? 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6만 원을 목표가로 잡고요 오히려 6만 원을 목표가로 잡고 내려왔을 때는 4만 원 밑에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 하방이 열려 있어요 122선 맞고 올라오긴 했지만 시장이 무너지면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 같이 내놓을 가능성이 커요 수소에너지 같은 경우도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목표가 6만 원 그 다음에 매수가 4만 원 이하로 보시는 전략 유의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자님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최대한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 AS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목 AS 같은 경우 패션 플랫폼이랑 이 종목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종목 한번 다시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보시는 전략도 괜찮다라는 거죠 목표가는 도달했지만 여유롭잖아요 그렇죠? 이런 종목들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시고 보고요 사무판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니까 바닥주들 매매 이런 데서 매수해서 이렇게 파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가끔 그런 분도 있어요 거래량이 없습니다 원래 바닥에서는 거래량이 없는 겁니다 시끄러울 때 파는 거예요 시끄러울 때 그러니까 제가 바닥에서 좀 거래량 없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없고 매수하는 사람밖에 없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관심주 두 종목 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바일 리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에 있어요 그렇죠? 바닥에 있고 최근에 거래량이 좀 붙어서 매력이 있는데 비대면 중에서 제가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주민등록증 있죠 우리가 인터넷은행이라든지 등록할 때 주민등록증 인증하는 기능이 있는데 모바일 리더, 읽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이나 영업활동, 현금으로는 모두 다 좋아요 모두 다 좋고 그다음에 PBR 적고요 유보율이 2300%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매수가는요 오히려 이 종목은 이런 전략 하나 드릴게요 이게 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급하게 추격하지 마세요 2만 천 원 또 내려올 거라고 봅니다 2만 천 원 내려오면 또 단타도 가능해요 윗꼬리가 많이 날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2만 천 원에서 분할 매수했다가 2만 4, 5천 원에서 매도하고 2만 천 원에서 매수하셨다가 또 2만 4, 5천 원에 매도하고 이 단타 가능한 종목이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뉴 종목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한솔 PNS라는 종목이에요 한솔 PNS 이 종목은 제가 좀 관심을 갖는 게 한솔그룹이에요 한솔그룹이기 때문에 한솔그룹이기 때문에 요즘에 삼성 이슈 있으면서 잘 가잖아요 일부 공공기관 등 대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IT 서피스 부분 매출이 증가되고 있는 뿐만 아니라 한솔 결국은 뭐예요 좀 있으면 선거 처리잖아요 부산 선거랑 서울시장 선거 있으면 한솔 쪽에 제지 한솔 쪽 관련해서 종이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더 두각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든든한 백 있는 종목은 좋습니다 좀 종목은 가볍고요 백은 단단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 주주가 한솔홀딩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단가는 조금 높게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차트 보시게 되면은 여기 장대양봉의 중심값 정도면 2050원 정도 되니까 지금 자리에 충분히 매수 가능한 가격이다 21선 아래까지도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900원 제시드리고요 이 종목 손절가는 1400원 드리는데 일단 종목 자체가 좀 가볍습니다 최근에 수급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잘 보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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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